제가 도시에서 3년 했는데 정말 1달에 만 키로 1년에 12만 키로를 다녔어요. 성용차만 현재 하는 정책들을 판을 엎어야 돼요. 이대로 가면은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굶어 죽고.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사님을 뵈려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QR코드 전문 최고의 매거진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백신 회사의 30분을 전하는. 제가 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누구라도 이 앱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네 그죠. 네 없어도 됩니다. 쇠라마 키시면 됩니다. 지사님 어쨌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갈수록 참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진짜 듣고 싶거든요. 1년에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매년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집값 문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수도권이 집값 잡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과감한 정책을 하고 현재 하는 정책들을 판을 엎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굶어 죽고 우선의 대학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 정책이 이대로 가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한다 하잖아요. 서두권 대학은 정원이 주는 환경 인구가 주는 만큼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지방을 살려야 됩니다. 미국 하바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30만 도시에 있습니다. 보스턴에.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분, 20분 들어가는 8만 도시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기업에 지금 지방으로 혁신도시 많이 와 있는데 30%만 뽑기되어 가 있어요. 그 지역 출신을. 그리하지 말고 100% 그 지역 출신 다 가라든지. 네, 네. 100%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지방에서 만들어야 된다.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사님 사실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약간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구 경북 신공항 군공항 이전입니다. 원래 군공항 이전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대구 경북 공항이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공항이 오고 더부사리로 민간공항이 오는 겁니다. 민간공항 만드는 돈은 한 1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군공항은 한 10조 가까이 들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그 시설을 해놓으면 할주로 같은 걸 이용하면서 민간의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성객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공항 자체 만드는 건 문제가 없고요. 단지 공항으로 가는 길들 대구에서 성객이 가장 많을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철도 고속도로 확장 또 구미나 또 포항에서 오는 길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예타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꼭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한 말씀 하시죠. 연재해라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관련된 것을 예타 면제한다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도 가덕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법을 만들어서 예타 면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가 대구 경북 통화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그래서 대구 경북이 흩어진 지가 81년도니까 이제 만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되고 그때 인구가 500만인데 현재도 거의 500만입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이 흩어질 때 헤어질 때 전국 인구는 3,750만이었는데 지금 5,200만이 되었습니다. 약 40%가 벌었는데 우리는 제자리 곰배입니다. 똑같습니다. 현재. 대구를 똑띠어놓고 밖에. 가에 변두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다. 그렇다고 대구도. 우리와 같은 땅이 많은 지역이 함께 있어야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따로따로 있으니까 작은 것까지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서 대구 경북을 합치자 이라니까 광주 전남에서도 맞다. 우리도 합쳐야 된다. 부울경도 우리도 해보겠다. 그다음에 대전하고 세종도 우리도 해보겠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살 길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방 자치한다고 하면서 광역을 17개 조직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5개, 6개 정도 하면 맞습니다. 이런 통합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앙정부에서 TF팀 만들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활하산처럼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대선이 곧 있기 때문에 대선이 모든 걸 집어삼킵니다. 그때 우리 대구 경북이 통합하겠다, 주민 투표를 하겠다 이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휴직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전국에서 활라산처럼 일어나는 거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희망을 갖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이뤄내서 지방균형 발전도 되고 결국은 세계화 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동민들에게 그래도 지사님의 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작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2, 3, 4 우리 대구 경북에서 90% 발생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왜? 4월달 되니까 거의 끝이 나가고. 그래서 한국이 방역을 정말 잘한다. K-방역이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 백신이 나오니까 방역 잘했다는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K-방역을 자랑하는데 K-방역을 자랑하는 거는 경상북도 K-다. 왜? 우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스스로 조심해서 양방전시 선비정신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치크해서 이걸 확산되는 걸 막았다. 외국에는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폭도 일어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얼마나 잘 씁니다. 그래서 국민이 잘해서 K-방역이다. 어쨌든 경북 도민이 최고네요. 우리 경북 도민들이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치크를 많이 했고 오인 금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발적으로 안 나갑니다. 그런 걸 잘했는데 지금도 우리 도민들께 정말 미안한 것은 코로나 빨리 끝나도록 백신 개발이나 이런 걸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못 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 경상북도는 걱정이 없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고 또 추진하는 지사님이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안하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caks